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런 황당한 모습을 영원히, forever, 기억할거야 진호가 정말 행복해졌다 진호가 여러분한테 제일 행복해 우리 선호는 애기 펭귄이 됐어 똥 쌌다 똥 쌌대 똥쌀 애기 펭귄 거기서 조심해 차 갑자기 뚝 떨어져 빨리 해 말 잘 들어야지 도대체 도대체 제가 볼 때 도대체 나 혼자서 오는데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지? 나 혼자 셀카 찍어놨어 제디가 나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여기 왔을때 원주민들하고 막 부닥치고 오래됐잖아 땅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깨진거지 이성훈 약간 졸려 얼굴이야 꽃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선우한테 하나 줬어 선우야 냄새 맡아봐 되게 좋아 좋아 바로 어깨비 와 옛날 무슨 봐봐 이성훈 여기 쳐다봐 멀쩡한가 안 멀쩡한가 보자 아빠 좀 쳐다봐 이성훈도 뭐 하나 해봐 특히 아빠가 제일 좋아 졸렸어? 그래서 아까 땡깡 응 땡깡 아기야 아기 아니 넷 봐봐 나 넷 뭐 넷 그 나 넷 다음 흘리고요. 날 쓰고 있어. 그냥 안 들리치게. 다음 흘리고요. 경고 뭐처럼. 이거 정말 selfless된 보고 싶었죠? 어떻게 olun지?